아, 사람이 있어. 내가 뭔지 한 대가 가는데? 엄지에 짜고 새끼에 짜서 이렇게, 급식소. 오우 어 맞아 나 오늘 유튜브 봤는데 그 권총 라이딩을 이걸로 하더라 이걸로 하니까 엄청 저기 잘 죽던데? 요즘 차 이러더라 차 맨날 바닥에도 뭐 이런 거 튀어나와 있고 요즘 버그 걸려가지고 막 이래 핸들 아 이게 핸들이구나 아니 밑에 자꾸 뭐가 흘러내려 있어 뭐야 이거 뭐야 사람인지 몰랐다 쫓아가 쫓아가 쟤 왜 이렇게 빨라 버그 주제에 나 권총도 있거든? 한 대 맞췄거든? 도망간다 그래 도망가야지 아하하하하하 이거 봐 권총 엄청 세 이거 침단총이라 아니 나도 유튜브 보는데 이렇게 권총 쏘는데 너무 저기 너무 잘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나처럼 에임이 좋은 사람들은 이걸로 싸우기 좋겠다 해서 해봤는데 와 이거 장난 아니네요 여러분 꼭 한 번 해보세요 진짜 에임 자기 에임이 저처럼 좋으신 분들은 뭐 온답다 개석골아 나 어떡하지 아 이거 좀 힘든가 아 쟤 안타네 저기서 저기서 아 이거 다시 가면 줄 거 아니야 쟤 삼총기라서 웬만하면 안줄 거 같긴 한데 나 지금 바퀴도 좀 그래가지고 그래도 한 번 가볼까? 근데 얘도 잘 쏜다 그치? 으악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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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그 아 딸 꼬치랑 너무 놀랬다 와 이 차는 뭐야 좀 배린이 같지 않아 얘는? 이뚝인데? 아야 왔다고 왔다고 아니 이게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아니 이게 이렇게 건조 쓰고 다니니까 왜 이렇게 웃기지? 진짜 위험 하나도 안 되는데 너무 웃겨 기름 미끼를 어 뒷바퀴 없다 간다 어 잘 지켰지 아 제발 나무 잘 잡아야겠다 이제 기름이 없어가지고 몸 바뀌면 한가운데 갈게요 뭐야 사람 있어 내가 뭔지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잘 안 돼 너가 왜 이렇게 다행이 잘못된 뭐 뭐 난 뭐 못 나오게 막은 다음에 수류탄이 없으니까 하얀 방 가지고 문에다 까면 나오지 않을까? 얘도 알새 얘도 곤충 들고 다녀 요즘 최신 유행하는 곤충이라니까 새운 것 같아 이 해우수 별로다 그치 뭐니 이게 뭐야 들어가야겠는데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제 쌀이거든요 아프지 아 이제 핏먹으려고 내린 것 같은데 이걸 아무도 안 쏴? 이쪽인데 막내 오빠님 별풍선 힝컬보 입니다 개많아 맞아 이거 개많아 나 어떡해 쟤는 쟤 나 있는 거 아이고 이거 쳐다보고 간다 아 교회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 왔어 내가 먼저 갔었어야 되는데 교회가 비었었나봐 아 망했네 여기를 내가 써야되나? 아니면 교회 입구를 막 파쿠르를? 저게 다 엣닷 보인다 어떡하지? 비거리지? 억지로 진짜 억, 억지로 이겼다 나 여기 나갈 수 있나, 근데? 건너 단독을 나가냐? 셋, 둘, 하나 아, 쟨는 그게 아닌데? 둘, 셋, 둘, 하나 둘, 셋, 셋 둘, 셋 둘, 셋 둘 둘 둘, 셋 둘, 셋 셋 셋 셋 아, 자그장 제꺼야 둘, 셋 셋 둘 셋 셋 셋 셋 셋 셋 넓 그것 셋 나이스! 아 얘 바보다 바보. 여기가서 그래, 나 기다리면 이기는 건데. 와, 레수르탄 봐. 미쳤다. 이래서 얘가 쫄았네. 레수르탄, 내 감자 맛을 보고. 와, 내 감자 맛을 보고 얘가... 놀랐어, 놀랐어. 우진이 안 돼, 우진. emotion 지지 재밌당